볼품없는 몸매에 머리까지 벗겨진 한 남자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겉모습을 잘 꾸미는 남자 어빙입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고 뒤와 불만 가득한 표정의 남자도 들어옵니다 두 남자의 사이는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곱슬머리 남자가 두 가방을 챙기자 세 사람은 어디론가 함께 향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만나 돈가방을 건넸지만 돈가방을 본 남자가 급히 자리를 떠났고 또다시 곱슬머리와 언쟁을 벌이던 어빙은 결국 떠난 남자를 따라 방을 나섭니다 유리 가게를 했던 아버지는 항상 빛에 쪼들려 살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는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빼앗기는 쪽보다는 빼앗는 쪽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기를 쳐 유리 가게와 세탁소 사장이 되었고 불법 미술품까지 유통하게 되었죠 어느 날 어빙은 파티를 갔다가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항끈은 그녀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의 사무실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그곳은 그가 대출 수수료 사기를 치고 있던 사무실이었죠 그는 내, uh, 내 main business thanks, kid, but how do you get them the money? well... you don't, do you? these guys are lousy risks you know, I can't get them alone, but I get my fee, $5,000 you take $5,000 and you don't give them anything? everybody at the bottom crosses paths eventually in a pool of desperation and you're waiting for them Sidney, Sidney, I'm sorry that was too much, I went too far what did I do that for? you said it was nice knowing me you said it was nice to meet me would you like to meet Lady Edith Greensley I have royal banking connections in London I'd love to help you with your loan but of course I have to be very selective that was fucking fantastic I fucking love you Lady Edith Greensley, so good to see you again Lady, you're lady ship Sidney는 합류를 하자마자 사기에 엄청난 재능을 보입니다 그녀는 어빙의 세탁소 사업에도 도움을 주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미술품 사기까지 함께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이어갔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빙이 유부남이었던 것이었죠 어빙에게는 아내 로절린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남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사무실을 덮쳐온 수사관들 대출을 받으려던 남자는 FBI 요원이었고 어빙과 Sidney는 함정 수사에 걸려던 것이었죠 잡혀온 어빙은 곱슬머리 FBI 요원 리치에게 사기꾼 4명을 넘기면 풀어주겠다는 협박 같은 제안을 받게 됩니다 시드니는 해외로 도망가자고 했지만 아들을 끔찍히 아끼는 어빙은 아이를 로절린에게 맡길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위기에 닥친 두 사람은 결국 FBI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FBI 요원 리치와 함께 사기꾼들을 사기치기 위한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큰 돈을 가진 아랍 왕자를 등장시켜 그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달려든 사기꾼들을 잡자고 제안하는 어빙 리치는 결국 어빙의 계획에 동의했고 어빙은 유명한 사기꾼 LA를 찾아갑니다 LA에게 미끼를 던져 그를 안달라게 만든 뒤 사기판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어빙 그런데 계획에 없던 큰 변수가 생겨버렸죠 야망이 컸던 리치는 큰 사건을 원했고 그에 맞는 목표물이 생겼습니다 유저지의 시장이었던 카마인이었죠 10년이나 시장을 연임해온 카마인은 로저와 의회를 모두 완벽하게 이끌며 행복한 가정까지 가진 모두에게 인정받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도바 카퍼파를 이룬 유저지에 사업 자금이 없어 카지노 유치를 못하고 있던 것이었죠 리치의 상관은 리치의 계획에 반대했고 어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현금이 들어가는 사기라며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어빙 그들은 아랍 왕자를 유저지의 카지노 사업 투자자로 소개한 뒤 카마인에게 뇌물을 줘 뇌물수수죄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랍 왕자의 대리인 역을 맡은 리치가 성급하게 돈가방을 들이밀었고 카마인은 걸려들지 않았던 것이었죠 결국 어빙은 카마인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리치는 점점 더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카마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모두 엮어내자고 말합니다 어빙은 카마인 부부와 식사 자리를 가졌고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시드니와 리치도 함께 있었죠 시드니와 리치는 가까워지고 어빙과 카마인은 어느새 친구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빙에게 선물을 준비한 카마인 리치는 카마인을 속일 가짜 아랍 왕자를 준비했습니다 말하고 아랍 왕자는 어빙에게 선물을 켜고 When are you going to lie, you know you can't hold me forever I know who you are Just for charity It's for the Boys and Girls Club and some arts programs There's some gentlemen sitting over there at the bar They run the biggest casinos in the United States And we have to work with them You mean the mob? Yes, but they're businessmen Before we talk to these guys What is there to confirm about? We should be here What's everybody scared of? Those are the guys that you guys are all scared of? Those guys over there? They don't scare me Rosalind? Rosalind? I love this Everybody over there is really scared of you guys You know that? It's a disaster Good to see you How you doing? Hey, how are you? That's enough of that right now Hey Sheik Abdullah, gentlemen from Abu Dhabi Mr. 1200 Mr. T configurations Mr. Tallerji came to Miami where the city frozen from Miami They will meet such males 말 sole에 집은 우리의 이브의すべき 가입을 위한 가elo정품에서 만약에 일을 위한 가입자에 대한 삶을 흘러appa şekilde 센터에서 살고 살고 50년을 한 번 더 하고 나라의 재가가 보관적인지 예산을oning 자막을 받는Go van을 입력 pleasing지 않고 정보가 관람이 도입 spoke 우리의 첫 은행을은 두 가지가 원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위해 미국의 의사의 상당을 맡으려고 합니다 전전주의 수요한 qui 200 Incorporated 전전주의도 예정입니다 오오오 ands원 어빙 일행은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는 듯 보였지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어빙 그는 자신을 친구라고 불러준 카마인을 속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가 아닌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헌멸 또한 느끼고 있었죠 그들은 드디어 카마인이 카지노 유치를 위해 고위직 임사를 청탁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을 FBI가 기록하고 있었고 어빙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각 파티에서 만난 마피아 남자를 만나고 있던 로잘린 로잘린의 이야기를 들은 마피아는 수상한 통화를 했다는 어빙을 찾아왔습니다 어빙은 로잘린이 착각한 것이라고 변명했고 일단 200만 달러를 선입금하겠다고 말하고 풀려났습니다 이번에도 리치는 멈추지 않고 텔레지오까지 엮어 마피아를 잡기 위해 마피아 쪽에 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텔레지오가 직접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피아를 엮어내기 위해 변호사에게 원했던 대답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녹음하는 데 성공합니다 축제 분위기가 된 FBI 그리고 작전을 반대했던 상관을 농락하는 리치 그런데 그 시각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던 어빙은 결국 카마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실토합니다 그런데 FBI에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어빙과 시드니를 불렀죠 리치는 어빙이 짜놓은 판에서 놀아놨던 것이었습니다 리치는 사기꾼에게 강압적으로 판을 짜게 만들고 유력 인사들에게 사기를 쳐 검거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정치권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졌고 카마인도 실형을 받게 됩니다 로잘린을 떠나보내고 함께하게 된 어빙과 시드니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가짜 속의 진짜 진짜 속의 가짜가 판을 치는 현실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미국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상은 어빙을 위주로 편집했기 때문에 시드니와 로잘린 그리고 리치의 분량이 적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좋은 영화이니 직접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ksim